생산 불균형에 시달리며 물량 조정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감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울산 4공장은 스타리아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 공장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이런 물량 이관은 한시적인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생산 차종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전주 공장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는 전주 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은 10만 5천 대 수준이지만 상용차 판매 부진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지난해 생산량은 3만 6천 대. 전라북도 정치권이 나서 전주에 생산 물량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려를 해달라고 산시적으로라도 있는 일감도 줄어드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하도 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잡도 못해요. 통계를. 울산 공장의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것을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끝에 두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울산 4공장은 스타리아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울산 공장이지만 노조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해 물량을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 공장은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연간 8천 대가량의 스타리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만 합의문에는 스타리아 생산 물량은 전주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양보한다는 내용과 미국에서 생산을 검토 중이던 펠리세이드 2만 대가량을 국내 공장에서 추가로 생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주 공장 정상화가 노조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펠리세이드 등 대형 SUV 열풍이 시들해진다면 노조 간의 생산 물량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